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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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AI가 Autism 다 튕겼나본대 이거 핵들이라서? SKT, T1, 페이커 뭐야? 너무 개노잼인데 SKT, T1, 페이커 페이커 친구 뭐하는 짓인가 점수 누적이나 시켜야겠구만 미움버님 입술 위에 지금 고추장 등 고추장이라뇨 코스 형입니다 개발렸고 어허 이 친구가 지금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있어 어이 새끼봐라? 어휴 이 친구 무서워? 디바운드 진동 좋구만 아주 재밌구만 박살을 해줘버리는 아주 그냥 박살을 해버리는 박살을 해줘버리는 아주 그냥 박살을 해버리는 양악 들어갑니다 양악 갑니다 나이스 어허 어허 왜 안잡혀? 게이지를 못찾았어 아 이거 잡히는건데 안잡혔고 말도 안되는거 쏴버리는데 들어가 어허 지고있어 심지어 지고있어 심지어 흐흫 그렇지 싸거리 무한 어허 이 친구 지금 공잡고 잡고 혼자 숙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콜라 이걸 던진다고? 오호 그린 나이스 뭐하니? 어 페이커 친구 오호 오 나이스 지금 엉덩이 맞는 소리 나는데 딱 오 테이커 친구 엄청나구만 어? 어? 망했어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이 자식아 정신 못 차려는 거 많아줘 그냥 여기 어깨축으로 어깨축 스틸 노리지 말아야겠구만 고이토 형님도 샤프해요 쪼도 되는데? 어? 스팅파 호호 이걸 몰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호 컴온 베이비 안되지 이 친구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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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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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 조치 않군요 혼자 10득점 하고있어 9득점 이네 나이스 까비까비 때리고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저사람 엄청난 접전이에요 지금 지고 있어요 그니까 이이고 있어요 여기이고 있구나 나이스 슛 밀어붙추기 거의 비비적거리면서 오 나이스 패스 오 또 내가 파울이야 어마무시하구만 어마무시하구만 숨을 쉴 틈이 없어 그린 이 새끼가 와 페이커 이 친구 아주 어마무시하네 재미있구만 재미있는 친구야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재미있는 친구야 아주 무서운 친구야 그렇지 나이스 이 새끼 재미있는 친구야 저기 상대편에 하핳 스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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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데이크 오버켰는데 이거 안 들어가네 이 친구가 지금 패스로르는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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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정신을 못차리는 모습 포기한 적고 어허 이 친구 무서워 정신을 아주 못차리고 있어 아핳 스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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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키습 공격을 당했네 좋지 않아? 그렇지 그렇지! 오호 좋지 않은 모습 오호 너무 낮게 왔어요 근데 너무나 낮게 와가지고 덩크를 할 수가 없어 축키 눌렀는데도 잡아버리더라고 이 친구 정신이 없네 진짜 이 친구 비하인드 친구 비하인드 친구야 비하인드 친구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스 오호 이 친구 술 쏘려고 방금 정신을 때리고 있고 점프 계속하고 글..어 글크리 속전 꽂아버리네 엄청난 친구가 역시 AI 무시무시하구만 오호 이 친구 지금 정신 못 차리네 안 맞고 여기에 막는다 여기에 이렇게 먹어야지 아니 파란머리 파란머리 어? 아니다 오호 이게 파울인가 오호 이제 갈려고 그러나 오호 저 등에 번호가 아주 섹시해 오호 아 섹시한 번호야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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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등보너가 보이시죠? 어허 이 친구 안막는다 어허 이 친구 없을땐 넣는다 어허 이 친구 어 잠깐만 어허 이건 내 실수네 헐렁헐렁한 수비였네 아주 헐렁헐렁했어 어허 이 친구 지금 나라 안막고 지금 또 적일로가 있는건가 나이스 어? 어? 어허 아주 못살겠구만 어우 잘하는구만 아주 에이스야 팀의 에이스 나이스 대들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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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들보 나이스 잘 잡았고 밀려나갔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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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의 대들보를 불어뜨려야죠 다리를 불어뜨려야죠 어허 이 친구 들고서 어디서 어디서 이씨 어디서 이씨 어디서 이씨 어디서 이씨 의정 의정 골조차 전쟁터가 따로 없구나 자꾸 골 밑으로 기어질러 와 이 친구가 자유터를 참 잘 쏴 말이 무섭게 말이 무섭게 바로 누가 들켰어요 누구십니까 누가 내 오게 됐는가 누구십니까 들켰는가 그냥 인사하러 하세요 내려갈거에요 네 누가 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호 저 하얀색 저 센터 저거 아주 무시무시하구만 아주 글래스 클리너 무시무시해 아주 글래스 클리너 평소기가 따로 없어 그냥 아주 고작걸려는 거네 풀게임 어허어 괴롭히지마세요 키 작은친구 0.5초 엘리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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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픈 오픈 나 아깝어 어허 저 친구들 리바운드가 장난이 아니야 어마어마이셔구만 전쟁터가 따로 없어 올밑에 전쟁터 올밑에 전쟁터가 따로 없어졌어 어허 힐링할 뻔했어요 오우 나이스 어깝이 오우씨 이 친구 드리블을 한다고 이걸 바로바로 끊어버리기 힐링할 뻔 나이스 나이스 패스고 안들어가버리고 오오오오 안들어갔으면은 재평가 가야됩니다 아 이거 못 넣었으면 진짜 피해라 어허 이 친구 지금 정신 못 차렸어 자꾸 들어와 한번 얼어봐야 못 들어오지 아 아 아 아 요 아 어허 이 친구 잡고 안되지 이 친구 응 들어와 들어와 이 친구 들어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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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들어와봐 들어와봐 otur화 지금 어허허헉 어마홍시한친구야 어마홍시 오이통님이 낚이셨어 계속 적이고 싶구만 아주 재밌어서 아 근데 진짜 패키사 계속 넣는다 팽팽해 아주 좋아 아주 나이스 어허 박살났고 뛰었어 내 수비공개가 뜨는 것인가 으흐흐흐흐흐흐흠 무인가 나이스 패스 가자 아휴 어허어 아 왜 다 파워보는가 어허 이 친구 아키 타입이 뭐지 왜 이렇게 파워를 잘 받냐 파월더둑 파월더둑이네 야 제임스 하드닌 알 수가 없고요 오우 아주 매서한 드리블이래 했어요 드리블 잘하고 싶다 어허 여기 비웠는데 아주 재밌는 친구야 보전 정신 아주 그냥 수삼 왜 내거 으흠 여기 오허obra 이것은 무엇인가 방금 이거 말이 되나 이거? 적당히 해야지 아주 좋구만 저 AI친구가 아주 정신을 놨구만 페이커는 또 온다 페이커 아주 저돌적이야 비치지라노 봐봐 두고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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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버 베이커 이 친구 너이스 까비 너무 잘해버리는구만 나도 좋구만 아주 좋구만 아주 좋구만 도전 정신 도전 정신 나이스 어디 안 잡혀 그걸 피하시는데 지금 조금 버그 걸린 것 같은데 그 골총님 제가 스크린 걸어봐드릴께요 네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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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자꾸 이거.. 어허? 상압수를 제대로 못 느껴봤나? 이 친구 이거 5만 층이 만들어! 집에 가시려고 지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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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빨리 가시고 싶은가? 그렇지 항상 파울은 5개부터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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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 그린? 안쪽! 무조건 안쪽! 전격 안쪽 이 새끼 어디로 간지를? 진짜로? 어우 15점 차 많이 좋혔구만 상대편도 이 친구 안 돼 그린 링그 백허트 어허 이 친구 패스 아주 이 친구 무서워서 못 맞겠구만 남자만 친구 아이고 아주 무서워서 못 맞겠구만 3점으로 혼구멍을 내줘야겠어 이 친구 안쪽 안쪽 안쪽이구만 아주 좋구만 안쪽 그렇지 뭐야 들어갔어? 너 까비인줄 알아요 비수기 어허 이 친구 아주 어허 어허 왜 수비 붕괴해 나한테 뜨는가 그건 비원보님 수비니까 그래요 어허 이 친구 아주 낚이는데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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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뿐 엑 어허 미스터 카이 님이 NBA게임에 초대를 했어 어허 어.. 이 사람이 나랑 친하지도 않는데.. 당황스러워.. 이건 당황스러워.. 당황스러워.. 이건 당황스러워.. 안 친한데 치러드는 당황스러워.. 어 당황스러워 지금.. 두 번이나 누르셨는데 지금.. 옛날.. 아이가.. 아마.. 장군님 오시기 전에.. 계시던 분들인데.. 지금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.. 디스코드.. 슛! 슛! 아주.. 1바운드로 잡을 수가 없구만.. 왜냐면 슛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.. 그냥..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.. 이렇게.. 어허.. 난 줄 알았네.. 불법을 저지르셨어.. 어허.. 어허.. 슛을 바로바로 준단 말이야.. 엄청난 친구야.. 막을 수가 없어.. 세미미 친구가 있구만.. 여기.. 어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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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. 바로 엉덩이를 토닥에 주네.. 다시 한 번 엉덩이 토닥에 주세요.. 코너.. 코너.. 브랜.. 한번만 더 쓰면 저 팀테이크.. 코너.. 코너.. 저 혹시 지금 프로함 하실 분 있나요? 어.. 이거 끝나고 와봐.. 하지 말고.. 왜..왜요? 지금 뭐 자리에.. 사람이 없어요? 네.. 한 분.. 인증님 갑자기 나갔어요.. 이거 끝나고.. 저는 일단 집에 가야돼가지고 못하고.. 다른 분들은..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.. 조던 내가 한 2분 남았는데.. 네.. 아무도 안 계신가.. 저 일단 내가.. 일단은 없어요.. 예.. 일단은.. 이게 들어가 보이면 리버.. 뭘 잘한다.. 어허.. 아니요.. 해볼 게 없구만.. 저 한 번만.. 한번만요.. 수고도 안 줘버리네.. 어허.. 저 테이.. 팀테이크인데 한번만 넣었으면.. 오케이 여기 스크린 타세요.. 스크린 타세요.. 오케이.. 어허.. 슈팅 파울.. 이것도 오르지 않아요? 어.. 아니 이건.. 저 주시고 코너.. 오케이? 어.. 어.. 다 사라졌어.. 어허... 이거를 기본 선생님이.. 설계해.. 어허.. 귀신.. 설계로 이룹 다시나니.. 후삼달을 수 있고.. 어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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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파산을 당한 느낌이야.. 게임을 하기 싫어지는데.. 어허.. 어허.. 엄청난 설계였어요.. 깜짝 놀랐습니다.. 하핰하핰핰핰핰.. 으핰핰핰핰핰핰.. 어허.. 어찍에 영문인지 도통할 수 없구만.. 어허허허 허허 아주 절묘한 타이밍했어요 땡굴땡굴 땡굴땡굴 엄청난 친구야, 골밑에 오면은 그냥 득점이 자동이야. 저 친구한테 우리 파울 몇 개 하는 거야 지금, 14개 했어. 파울 엄청 많이 했어. 파울류도 99인 거야. 나이스, 슛! 이봐! 오, 앤드만! 플래그런트! 머리카락이 맞으셨네. 좀 멀어야 되지?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파울? 아, 일부러 안 파울? 어! 어허! 까비! 3초, 안 걸리는구만 이 친구. 아주 2K라도 팁을 짰구만. 속공! 속공, 속공. 빨줄 빨줄! 어허허허 지금, 비혼부님 지금. 아, 공 좀 주세요! 절대 안 쪄 버리고. 엄청난, 세 명 앞에서 지금 드리블을 치고 난리 났습니다. 지금. 세 명 앞에서 드리블. 어허허허허허허. 아 방금 매직 드립이 기가 막혔다 상장해주세요 극이로 잡 받아라 받아라 그린 어? 와우 엄청난 슛이었습니다 방금 상상도 못할 슛 예상도 못할 슛 안 돼 놈이 다가온다 1.8초 3점을 쏘기 충분한 시간 엘륙 엘륙 갑니다! 엘륙 엘륙 패스! 들어갔어 아주 좋아 지금 몇시지? 어디쯤 왔을까나? 뱀 바로감종 과강 과강 저는 조던 뱅은 일단 못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따 네 리그는 한판 돌리고 있어야겠다. 어허 카이님이 나한테 왜 초대를 했지? 미스터 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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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